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1월 19일에 캐나다 경제에 게재했던 꼭 알아야 하는 TFSA의 혜택 6가지라는 칼럼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TFSA, 즉 Tax-Free Savings Account는 200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행에 세이빙 아카운트가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TFSA는 은행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아니 은행에서만 오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활용면에 있어서는 그저 단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즉 초기에는 TFSA의 더 중요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적립한도가 누적되어 커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TFSA의 진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적립한도가 6,500불로 정해짐에 따라서 개인당 총 TFSA의 적립한도는 현재 8만 8천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당 8만 8천불이라면 부부의 경우 총 17만 6천불을 100% 면세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TFSA가 도입되고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필자인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정모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TFSA의 혜택에 대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업무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오늘은 이런 점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TFSA는 현금의 단기 입출금을 위한 어카운트는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TFSA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또 다른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TFSA는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어카운트로 생각하는 그런 혼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TFSA도 RRSP와 같이 다양한 투자 방법을 사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TFSA는 단기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아니라 투자 상품들, 즉 펀드 상품부터 개별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는 인베스먼트 어카운트, 투자 어카운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TFSA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TFSA에 있는 자금을 용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출한 금액은 다음 해의 적립한도에 다시 누적됩니다. 반면에 RRSP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적립한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셋째, TFSA의 개인당 총 적립한도는 2023년 현재 8만 8천불입니다. 처음에 TFSA 적립한도가 5천불이었을 때는 TFSA의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면세라고 해도 큰 혜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립한도가 8만 8천불이 되고 보니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 이 TFSA는 여러분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는 매력적인 자산 운영 방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TFSA는 여러분이 은퇴 자금 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 적립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TFSA는 특히 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High Net Worth Individual이라고 부르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 또는 고소득자들은 TFSA가 제공하는 면세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직접 절세를 위해서 RRSP를 최대한 적립하고 TFSA 또한 최대로 적립하여 투자 수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직 TFSA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절세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FSA는 은퇴 계획을 위한 최선의 도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TFSA는 은퇴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매년 적립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적립하십시오. 왜냐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진정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증식이 빠르고 은퇴 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RRSP나 RRIF의 인출과는 달리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이 없으며 정부 연금 수령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TFSA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